제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런 든든한 라인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발밑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주리씨 스스로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있게 기다려줄게요. 좀 늦어도 좀 늦더라도 우리 같이 올라가 봅시다. 드세요. 식기 전에. 네. 계란 넣어가지고. 그 여자도 알고보니까 별거 아니더만. 장팀장. 그 김영 딱밤 진짜 때릴거야? 당연히 때려야죠. 팀장님 언제 때리실거에요? 뭐 조만간. 아싸 동영상으로 찍어놔야지. 저기 장팀장. 나 할 말이 있는데 미스 김씨 말이야 일부러 져주신거다. 알고 있어? 알고 있었어? 누구나 한때는 자기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알 때가 있다. 하지만 곧 자신은 그 트리를 밝히던 수많은 전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다. 그리고 머잖아. 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된다. 저기 주리씨 오늘 같이 수려들 할까? 아니야. 그 하찮은 전구에도 급이 있다는 것. 약속은 지켜야지. 여기서 말고. 빨리 해치우시죠. 6시 이후 업무 이행시 10분 이후 자동적으로 시간 외수당이 할증이... 아니 당신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. 왜 져준거야? 묻잖아. 왜 져준거냐고. 그런 적 없습니다. 끝까지 멋있는 척을 하시겠다. 왜? 그래도 내가 겁은 났나 보지? 짤릴까봐 무섭기라도 했어? 아니면 나한테 미안했어? 나 때린 거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거냐고. 아니면 당신 혹시 나 좋아해? 한 대 더 얻어먹고 싶습니까? 아 그런 게 아니면 뭐냐고!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! 당신 같은 게 아니 왜!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! 인간이 포스트잇을 스카치 테이프를 호치키스를 왜 이해합니까? 뭐야? 저는 그냥 호치키스 심입니다. 당신이 쓰다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호치키스 심 그러니까 그딴 이해는 너네 인간들끼리나 하십시오. 아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지 이런 들깨인간이랑 무슨 대화를 뱈 뱈 뱈 뱈 뱈